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야 여기 여기가 보물이 묻혀있다는 바로 그 엄청난 곳이라고 진짜로 여기가 맞는 거냐 크롱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래 언덕 같다 크롱 아이 진짜라니깐 그러네 자자 다들 조용조용 어쨌거나 밑져봐야 본전이니깐 얼른 가서 파보기나 하자구 다들 도구는 준비해왔겠지 당연하지 나는 이 삽으로 야무지게 보물을 파낼 거라고 나도 내가 세일로 아끼는 삽을 챙겨왔다 크롱 좋아 나는 보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이 바구니를 가져왔다구 자 그러면 얼른 올라가보자 고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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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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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를 열심히 파보자 크롱 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삽으로는 어림도 없네 그러게 말이다 크롱 이 속도로 하다가는 올해 안에 보물 찾기 힘들 것 같다 크롱 자자자자 이 포비님이 이럴 줄 알고 친구들을 이미 다 섭외해놨다구 음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불도저1 도착 완료 불도저2 도착 완료 포크1 도착 완료 포크2 도착 완료 포크3 도착 완료 마지막으로 드럭도 도착 완료 우와 멋지다 멋지어 다들 우리 보물 찾는 걸 도와주러 온 거야? 정말 고마워 하하하하 자 그럼 우린 뭐부터 하면 되는 거야? 어? 여기 보물 언덕을 우리가 삽으로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 우리 삽으로는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를 파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거야 문제없지 자 친구들 시작해보자구 영차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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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힘이 드는데 포크투, 잠시만 쉬고 있어 내가 바로 지원사격을 갈 테니까 말이야 불도저들아, 여기 파놓은 모래를 트럭에게 가져다주겠어? 오케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나설 차례가 왔군 출동! 불도저야, 모래들은 나에게 올려줘 내가 저쪽에다가 버려두고 올게 오케이, 그건 내가 해줄게 자, 모래버리러 출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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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아, 벌써 3시간이나 지났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나질 않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너무 조그만 포크라서 그런가? 그런가 봐, 이 보물 언덕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포크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렇다면 내가 대왕 포크들을 불러야 될 것 같군 대왕 포크, 도와주세요 누군가? 누가 우리 대왕 트럭을 부른 거지? 저희예요, 저희! 여기에 보물들이 묻혀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저희 삽으로는 어림도 없고 이 친구들도 이걸 하기엔 너무 작아서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거야 문제없지 대왕 포크 1과 내가 힘을 합친다면 못하는 게 없다고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어디 시작해볼까? 나도 몸 좀 풀어볼까? 음, 이걸 밀어줄 불도자가 필요하겠는데 음, 어디선가 이 대왕 불도자가 필요한가 보군 우와, 대왕 불도자가 나타났어 멋지다 멋져 음, 그러면 이 모래들을 순식간에 치워주도록 하지 자, 그러면 속도를 더 내볼까? 자, 그러면 속도를 더 내볼까? 어? 얘들아, 잠깐만 여기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뽀잉? 우와, 진짜로 너가 보이는 것 같아, 크롱 얼른 가서 보자, 크롱 우와, 킨더조이다, 킨더조이 여기 숨어있는 보물이 킨더조이였어 얼른 까보자 우와, 귀여운 팬더가 나왔네 우와, 이번에는 선풍기 같은 바람개비가 나왔다, 크롱 우와, 이번에는 선풍기 같은 바람개비가 나왔다, 크롱 우와, 이번에 로봇이 나왔어 우와, 이번에 로봇이 나왔어 아, 그나저나 하루종일 중장비 친구들이랑 보물을 캤는데 그게 바로 킨더조이였다니 뭔가 조금 아쉬운걸 그래도 나는 어떤 보물보다 킨더조이가 최고다, 크롱 오늘도 너무 신나는 하루였다, 크롱 오늘의 이야기 끝 그럼 안녕 안녕 안녕